미국에서 롱코비드 환자 1,500만 명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1년에 가구당 9,000달러, 총 4조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식품의약국은 오미크론 새 부스터 백신의 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 이후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전망을 놓고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저축을 조기 인출하는 비율이 최고치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 인종 간 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결혼 존중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 결혼 문화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롱코비드 장기 환자들 가운데 1,500만 명이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극심한 건강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롱코비드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는 급등해 1년에 가구당 9천 달러, 미국 전체로는 3조 7천억 달러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미국도 막대한 인명과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 횟수가 9,90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108만 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존스호킨즈 대학이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에 감염된 후 살아남았어도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롱코비드가 미국인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환자 가정과 미국 경제에도 근 4조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들 중에서 3명 중 1명꼴인 3천만 명은 롱코비드 현상을 겪었고 그 중에 절반인 1,500만 명은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추산으로는 롱코비드 환자들 가운데 400만 명은 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된 롱코비드 중증 환자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는 급등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롱코비드 장기 중증 환자 가정에서는 1년에 9천 달러씩 추가 비용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미국 전체로 계산하면 1년에 3조 7천억 달러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하바드 대학 연구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롱코비드 장기 중증 환자로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된 경우 봉급이 사라져 배우자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면서 물가급 등에 시달리고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와 약값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재정난에 빠지고 있다고 CNBC는 8일 보도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롱코비드 환자 가정에선 신용카드 빚이 1년에 평균 8천 달러씩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감사로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밀리거나 주택 무기지 상환금 또는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 또는 강제 퇴거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와 독감, RSV 호흡기 바이러스 등이 겹치는 트리플 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새 부스터 백신의 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후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새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RSV라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겹치는 트리플 데믹 현상을 보여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세 가지 환자들이 한꺼번에 속출하는 바람에 병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등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들이 급증해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FDA가 세 가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긴급 승인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FDA는 현재 미 전역에서 접종 중인 새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의 접종 대상을 향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 승인했습니다. FDA의 승인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상이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으나 화이자 백신을 3번 맞은 경우 이번에는 제외되고 새해 1월 이후에 다시 결정됩니다. 영류아의 경우 어느 백신을 접종했느냐에 따라 부스터 접종 가능 여부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로 모더나 백신을 2번 맞은 경우 2차 접종에서 2달이 경과했으면 새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생후 6개월에서 4세 사이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 3차를 아직 맞지 않고 2차까지만 맞은 경우 3차 접종을 건너뛰고 새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연령대에서 화이자 백신을 3차까지 맞았을 경우 이번에 4차 백신이나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 접종은 하지 말아달라고 FDA는 권고했습니다. FDA는 화이자로부터 추가 데이터를 새해 1월 이후에 받기 때문에 영류아에 대한 화이자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의 접종 여부는 추후 다시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FDA는 이와 함께 어린이 환자들을 속출시키고 있는 RSV에 대한 백신을 내년 3월까지 긴급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신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백신은 이미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 전역에서 손쉽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과 집값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놓고 큰 폭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크게 엇갈려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최대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 부동산업계에선 1% 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미국의 주택시장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거래가 얼어붙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국 주택시장 금랜과 집값 하락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심각해질지를 놓고 상반된 새해 전망들이 쏟아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월스리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금융과 경제 분석기관들은 대부분 내년에 미국 내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하락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회계 컨설팅 회사인 KPMG는 미국의 집값이 내년에 최대 20%나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존번스 컨설팅은 내년과 후년에 2년 동안 20% 하락해 2024년 말에 최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젤만 연구소는 미국 내 집값이 12% 하락한 다음에 2024년 말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집값이 내년에 7.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주택금융기관인 페리멘은 미국 내 집값이 내년에 1.5% 후년에 1.4%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업계에서는 내년에 집값이 오히려 오를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인협회는 내년 집값이 1.2%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모기지은행협회는 0.7%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엇갈린 전망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 얼마나 올리고 그 여파로 모기지 이자율이 얼마까지 급등하느냐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의 상황과 집값도 판가름 날 것이어서 아직은 어느 쪽 전망이 맞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불경기에 빠지고 실업사태까지 발생하면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의 발길을 더 멈추게 돼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위험성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주택시장의 냉각과 집값 하락은 주택공급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가 부실 대출에 따른 것은 아니어서 2008년과 같은 주택시장 붕괴와 재현되지 않을 수 있고 냉각 기간도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에서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저축에 손을 대 조기 인출하는 비율이 최고치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 저축인 401k의 경우 10월 한 달 동안 가입자의 0.5%가 은퇴 저축에서 조기 인출의 최고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반면 개인 저축은 대폭 줄이고 있고 결국 은퇴 저축에 손대고 있는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각 6천만 명 이상이 직장 은퇴 저축인 401k와 개인 은퇴 저축인 전통 IRA 또는 로스 IRA를 개설하고 은퇴 자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은퇴 저축 가운데 직장 은퇴 저축인 401k의 경우 재정난을 이유로 조기 인출한 비율이 10월의 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에서 적은 비중이지만 최고 비율 기록을 세운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나 손대고 있는 게 은퇴 저축이라는 점에서 은퇴 저축에서 조기 인출이 최고 비율 기록을 갈아친 것은 미국 가정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은퇴 저축은 대체로 59세 반 이전에 조기 인출하게 되면 인출액에 대한 10%의 벌금을 떼이고 개인 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기 인출하려는 이유는 물가급 등 금리 이상으로 매달 내야 하는 주거비 매일 사야 하는 식품과 휘발유값 등을 충당할 유동성 현금이 부족해 다급하게 은퇴 저축까지 손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든 401k 프로그램은 의료비나 주거비, 천재지변, 장례비 등으로 긴급한 재정난을 겪을 경우 하드십 조기 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조기 인출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나중에 다시 복원하지 않는 경우도 흔해 한 번 손대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에 앞서 신용카드 사용액, 빚이 가구당 8천 달러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계 저축률은 10월에 2.3%로 떨어져 팬덤이 길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사용부터 늘려 가계 빚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계 저축은 크게 떨어지고 결국 은퇴후를 위해 쌓아오던 은퇴 저축에 손을 대고 있어 가계 재정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 간, 인종 간 결혼 부부와 자녀들까지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결혼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혼 존중법이 연방 상원에 이어 연방 하원에서도 민주당 전원회, 공화당 의원들의 가세로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결혼과 부부, 자녀의 개념과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결혼 존중법이 연방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동성 간, 인종 간 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결혼 존중법안은 8일 연방 하원 포결에서 찬성 258대 반대 169표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전원회, 공화당 하원 의원 39명이 가세해 초당적 지지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결혼 존중법은 지난 29일 연방 상원에서 찬성 61대 반대 36표로 승인된 바 연방 상원에서도 민주당 전원회, 공화당 상원 의원 12명이나 가세해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된 겁니다. 결혼 존중법은 이른 시일 내에 적극 지지해온 조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됩니다. 결혼 존중법에 따라 인종 간 결혼은 물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등 동성 간에 결혼한 부부들도 결혼 부부로 대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각주에게 동성 결혼 부부에게 결혼 질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나 결혼 부부로 간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연방기관은 물론 모든 주들도 허용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성 결혼 부부들은 결혼 커플로 간주해야 합니다. 합법 결혼으로 인정받는 부부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그 자녀들까지 연방 차원에서 보호해주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남아있던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한 법률은 공식 폐지됐습니다. 이 결혼 존중법에서 각주들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결혼에 대해 성별, 인종, 출신, 국적에 상관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동성 간, 인종 간 결혼을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막판에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로 종교의 자유조향을 추가해 동성 결혼식 등을 거부하는 종교기관들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로우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 낙태권 보고를 50년 만에 폐기하는 것을 보고 다음 타겟은 동성 결혼, 피임이 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입법 조치를 초당적 지지를 받아 성공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